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 다낭에 갔을때 그 테마파크인 유명한 테마파크인 바나힐의 골든브리지에 가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. 이 골든브리지는 다낭의 인기 테마파크 바나힐 안에 자리한 다리로 2018년 6월에 해발 1,400m의 고지대에 만들어졌습니다. 폭이 12.8m 총질이 150m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총 8개의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거대한 두 손이 다리를 바치고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다나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다리에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손은 급보기엔 인기가 낀 오래된 석조조형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강철망을 덮은 뒤에 유리섬유로 마감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. 높은 끝에 위치하고 있는 다리로 가슴이 뻥 뚫리는 전망대 역할이 되어 날씨에 따라 변화되는 풍경을 바라보기에 좋습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이 골든 브릿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이상 베트남 다낭의 바나힐에 있는 골든 브릿지 예행기입니다. 석송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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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